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뭐뭐할 계획을 하고 있다. Be planning to, 뭐뭐 하시겠습니다. 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e filled with mama.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더 오래된 차들로 생각보다 운전자들이 차를 더 오래 타니까요. 동시 상황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위드 분사구문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또는 이러이러하니까 등등 차를 오래 탄다는 것은 오래 keep, 보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운전자들이 차를 더 오래 타니까요. 운전자들이 차를 더 오래 타니까요. 좋습니다.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충격적입니다. 무슨 무슨 가격 말입니다. 뭐뭐에 대해서라면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when it comes to 뭐뭐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충격적입니다. 무슨 무슨 가격 말입니다. 게다가 금액이 충격적입니다. 무슨 무슨 가격 말입니다. 평균 가격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매달 평균 가격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매달 평균 가격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매달 신차를 리스하기 위해 좋습니다.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차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뭐뭐 하다고 차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리드 분사 구분으로 표현하고요. 뭐뭐에 대한 수요 demand for mama 이렇게 demand for mama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overdrive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차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뭐뭐 하다고 차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뭐뭐 하다고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용차와 소형 트럭을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용차와 소형 트럭을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용차와 소형 트럭을 기록적인 12년 6개월 동안 기록적인 12년 6개월 동안 기록적인 12년 6개월 동안 셔드윙 하시겠습니다. With demand for vehicles in overdrive new data shows Americans keeping their cars and smaller trucks for a record 12 and a half years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또한 더 비싸졌습니다.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또한 더 비싸졌습니다.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또한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우스 플로리다에 사는 정비사 닉 씨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우스 플로리다에 사는 정비사 닉 씨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우스 플로리다에 사는 정비사 닉 씨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식 SUV를 뭐뭐를 고수하다 hold on to, 뭐뭐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식 SUV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식 SUV를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2007년식 SUV 현실 409 서욱땅 12 12 14 20 감사합니다.